이래서 볼트가 빠진다 이거디 오이 이런거 막 버디면 안디 불장난하믄 큰일이 나는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오 저기 좀 가고 있어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게 뭐가 없네 아세톤이 없는건가 아세톤 비싼매다 용접도 하고 막 하는거야 자 돌아갈 것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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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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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하고 고기 먹으러 가야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좋아 다했어 다왔어 다왔어 좋았어 어 바로 이러면 100만원 버는 겁니까 아 또 이 끝에서 살짝 걸려 주네요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는데 또 빠져네 아 뜨끄러